래언즈TV 팬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명봉구단에 입단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제가 꿈꿔왔던 곳이기 때문에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지명을 받고 오니까 또 제가 야구를 하게 될 구장이어가지고 뭔가 또 새롭게 신기한 것 같고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피지컬이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구속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커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가르쳐주신 커버가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민이 형도 있고 준우 형도 있고 친한 형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긴장하지 말고 즐겨라 즐기면 그냥 좋은 결과 나올 거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태인 형 선발 올라갈 때마다 직접 보러 가진 못하지만 계속 TV 보면서 응원하고 있고 또 내년에 제가 가면 잘 챙겨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최충현 선배님 최충현 선배님의 롤모델이 롤모델입니다 최충현이 형도 경북구 출신이고 큰 키에서 일단 강한 멘탈이 저는 제일 배우고 싶은 것 같습니다 KT의 황재균 선배님 한번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냥 잘 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딱히 목표는 없고 그냥 팀에 팀에 도움이 되고 그냥 한 시즌 잘 완주한 게 제일 큰 목표고 그냥 형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일단 보완해야 할 전부터 많이 보완하고 싶습니다 저는 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구 직구를 던질 때 야구 보는 맛도 날 것 같고 내년에 가면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언은 아프지 말고 그다음에 뭐 체력적으로 그렇고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로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동지 파이팅 잘해라 6월 25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업로드되는 라이온즈 TV 유튜브 컨텐츠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한 개당 두 명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여 라팍 관람권 데프리카 바캉스 기간 중 일루 테이블석 두 장과 밀리터리 유니폼 두 벌을 증정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